오늘은 해삼, 농어, 광어, 우럭입니다. 요거는 립서비스, 요거는 장들, 킹데랜드 먹으면서 볼 거예요. 잘 먹겠습니다. 제가 외모 잘못 말했어. 킹데랜드 먹으면서 볼 거예요. 킹데랜드 먹으면서 먹을 거예요. 저희 이번 주에 처음 써준 거 알아요? 그래? 짠. 아, 들켰잖아. 죄송한 거 없죠, 언니?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때? 맛깔라. 식감이 어때? 오르, 오르기가 가까워. 오늘은 우리 300개 한 잔 하고. 우리 장들은 제가 먹는 해삼. 이번에 해삼 많이 먹고 싶은데, 나도 너무 멀어가지고. 음. 끝났어. 어? 뭔데요? 아니, 이게 엄청 많아. 근데, 다를 이제 뭐에 먹어야 돼서. 음. 한 잔. 음. 이거 냄새 난다고 하는 거야. 음. 냄새 난지. 맛이라고 느끼지 않아요. 받으세요. 어, 맛있다. 잘다. 음.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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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차는 라면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열라면 두 봉지에 계란. 몇 개 넣었어? 계란? 응. 시크릿. 몇 개 넣어놨어? 시크릿. 넌 다섯 개 넣었지, 너? 아니야. 세 개? 두 개 풀고 두 개 그냥 옹궈어놨었어. 네 개 정도만 개 정도만 개. 두 개 풀고 두 개 놔뒀어. 잘 먹겠습니다. 틀어줘. 도움변. 도움보기. 퍽. 불퍽. 매니저다. 세 개. 야. 자. 레. 공유. 매니저다. 레. 러. 러. 일. shattered.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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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먹으면 맛있단 말이야. 그냥 입에 넣어. 어깨 빠지겠다. 이렇게 먹는 맛이 있단 말이야. 있잖아요. 남편은 이걸 다 먹었거든요. 저는 이만큼이 남았어요. 근데 난 뜨뜻한 거 먹으라고 남편이 이거 먹겠다고 바꿔주세요. 이렇게 스위트한 남편이 있다? 그럼 잘해. 잘해주세요. 잘해주세요. 입 가려야 돼. 모자이크 처리 안 하면 또 정치 처리 정지 먹어. 잘해줄게. 하지마. 여보는 만약에 내가 가고 싶은 데가 있다고 그래. 어딘지 물어볼 거야? 어. 왜? 먹어봐야지. 그러면 가고 싶으면 가있다고 해주실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북한 가자 그러면. 좋아. 오늘은 무슨 마지막 날. 이번 달. 이번 달 마지막 수업. 다음 달은 신청 안 하고. 다음 달은 저희가 따로 다른 수업을 1회 수업 받아보기도 하고. 여행도 가고 이러려고 다음 달은 신청 안 했습니다. 입으로 바로 들어가네. 어제 수박인가? 가짜 수박인구나? 오늘 수박 놀이 하는 날. 그리고 사전도 찍었답니다. 오늘 수박이 나오기 전에 벌써 배부르겠다. 가짜 수박으로 배치해 온 거니까. 항상 주방으로 달려가 나시는 저희 아들님. 어디야. 먹을끼가 나시는 거예요. 먹자. 목ills 치료는 누가 뭐냐. 이거니까 내가 안 하는 거. 수업 가져다시잖아요. 어? 나는 시대. 수업도. 수업은 업로드. 수업이 바살만 좀 하네. 2분의 4분의 2분의 4분의 3분이 vostro 따뜻한 샐건 4분의 3분의 3분의 5분의 3분의 4분의 3분을 오늘은 고기만두, 김치만두, 새 만두랑 닭볶음탕이랑 계란찜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한 장씩 먹을 거예요. 내일 여행 가야 돼서. 지우는 수면 교육 중입니다. 만두. 맛있다. 괜찮지? 내가 원하던 맛이야? 일하국을 읽고 해준 거야. 계란찜이 맛있다고? 둔두부같이. 네. 죽고 끝난 거야 그냥? 응. 맛있다. 맛있다. 다음 달 11일 법인자랑 추진 먹으러 지하철 2호선에서 간 봐. 믹스커피 한 잔 안 해 주냐? 준희 씬이라 내가 주냐. 지우 어린이 오늘 우리는 어디에 가나요? 오늘 어디 가? 말해 봐봐. 지우 오늘 어디 갈 거예요? 몰라? 오늘 강릉 갈 거예요. 가서 뭐 할 거예요? 지우 어린이? 물놀이. 정답입니다. 예쁜 펜션 가서 물놀이 하고 오자. 지우. 여행 가자. 응. 진짜. 어묵은 그냥 그렇네. 맛있는데? 너무 안 먹겠네. 진짜 저런하다. 진짜. 응. 진짜. 여기는 스테이소롤이라는 곳이고요. 은행에 친구네가 텐션을 오픈해가지고. 텐션? 독채? 텐션을 오픈해가지고. 저희가 놀러 왔습니다. 한 번. 진짜 지금 살짝 들어가 봤는데 너무 좋아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는 마당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앉아서 여기서 커피 마시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너무 뜨겁죠? 땅딱하게 하는 것도 있고. 여기 앉아 있을 수도 있나 봐요. 강아지 데리고 와도 너무 좋을 것 같긴 한데. 여기는 애견 동반은 안 된다고 해요. 여기는 조격하는 데인가 봐요. 앉아서 조격할 수 있고. 이렇게 딱 들어오면은. 여기 이런 것들. 응급약. 이런 것들 다 있고요. 그리고. 슈지랑 드라이기. 이런 거 다 있고. 여기는. 옷걸이.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보여드리면. 짜잔. 여기는 우선 주방. 주방에도 에어컨이 이렇게 한 대가 있고. 김성 완전 대박이지 않나요? 여기는. 뭐 그냥 수납할 수 있는 것들. 이거는. 세제인가봐요. 슈지. 테라노소 커피. 그리고 이거는 계란 짬는 건데. 이게 그래. 여기 발무다도 있고. 여기 비싼 거 다 있네. 이것도 비싼 스피컨인데. 비싼 스피커. 노래 틀어서 할 수 있고. 그리고. 물. 그리는 거 있고. 여기는 적시랑. 뭐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도 도마랑. 수건. 여기 수건 엄청 많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런 놈이. 냉장고. 엄청 작고 냉동실 안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냉동실이랑 냉장고가 있습니다. 물 이만큼 주셨고. 이거는. 여기 주인님이. 주인장님이. 닭 직접 키우신데요. 근데 오늘 낳은. 달걀이라고. 삶아서 먹으라고 하더라고. 청란이라고. 너무 신기한 거. 진짜 색깔이. 다르네.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먹어보겠습니다. 우와. 오 진짜 청란이. 색이 청색이에요. 여기는 화장실. 그리고. 이런 것들. 적혀 있고요. 그리고 누하스 안마의자. 대박이다. 안마의자도 있습니다. 안마의자도 있고. 이런 김성으로. 여기는. 밥 먹을 수 있는 곳인가봐요. 경치도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그냥 방 하나인 것 같은데. 여기서도 충분히. 이불 깔고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지우 자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에어컨도 켤 수 있으니까. 여기도 이렇게 닫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마당도 보이고. 여기는 침실. 그리고 여기는 자쿠지. 지금 물 갖고 있고. 여기서 지우 수영 좀 시켜보려고요. 자쿠지도 이렇게 있고. 물 온도도 조절 가능하다고 해요. 입욕제도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 지우가 들어갈 거리를 달아서. 여기도 세면대 있고. 여기 화장실. 너무 깔끔하고 너무 예쁜데. 완전 진짜 인스타 갬성. 저희는 애기끼리 왔지. 애기 데리고 왔지만. 인스타 갬성이라서.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따가 생활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제가 선물 받은 것도 없고. 지분도 없고. 뭣도 없지만. 많이 많이 들려주세요. 저한테 제일 친한 친구가. 부모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지우 케어하러 가겠습니다. 화이팅 나보는. 예쁜 숙소가 배경이지만. 우리는. 왜 먹는지. 밥을 터지니? 우리 그거 다 어디있어. 가더리 아니지. 당근지 없지? 먹어? 우유. 맛있어. 눈장말 다 넣어놔요? 겉치보면서 먹는 밥이 어때? 이거는요? 뭐 밖에다 놔줘야. 여기 위에 올려먹기. 그냥. 지혜 입장합니다 글쎄 저 튜브 잡아줘 자 지혜 입장 지혜 입장 아이고 재밌다 지혜 두 번째지? 지혜 입장 아이고 재밌어요 지혜 장학관 가능할까요? 무슨 장학관? 발 다닐다 우리 생각보다 빨리 안 나오네 그게 시위 Sakura 보문대봉다 어머 오yon아와오 엄마 들어 가볼까? 쑤火 가주 lunch 야 아직 안 넘치거든? 쑤子 아트! 슈우! 슈우! 이게 뭐야? 슈우! 슈우! 근데 저번보다 안 뜨겁게 물도 딱 붙지 딱 좋아! 아이! 아빠가 물만쳤으니까요! 슈우! 지우! 지우! 아트! 지우! 아트! 슈우! 뭐야? 이게 드디어 발휘를 하네? 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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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을 너무 좋아해. 엄마 아빠 많이 돌아다줄게. 남자들은 다 똑같구나. 이걸로 가지고 있는 거. 아무도 왜 열마를. 이걸로.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물도 막 빠른다. 웬만하여서 아빠가 다 해봐서 안 무섭지? 얘 물에 한 번 담고. 그래 봐야 돼. 접어내라고 해야 돼. 지금 겁났어. 얘 지금 겁났어. 근데 얘가 어떻게 버티면 안 넘어가는 줄 알아야 돼. 물 많이 버텨지요. 네. 그런 방금 아까 물 많이 안 먹었구나. 풍년을 맞추기 위해서. 쭉. 쭉. 잘한다 잘한다. 잘한번 한번 나가볼까? 들어서 서로 다시. 닦여서 들어가도 돼. 이렇게 누우면 뜨나. 충분한 구석.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알았다 알았다 할았다. 지만 상당. 고마워 안녕! 어떻게 그걸 먹어? 그거를 위에만 깨면 되는데 참기름 깍돋으로도 빼고 어 소금깐 약간 되도 되고 그냥 먹어도 돼요 청만이래 청만 오늘 낳은 계란이래 야 여기 뒤에를 뒤에를 구멍을 내야 돼 왜? 그래야 빨리지 먹어봐요 아니 여보 먼저 먹어봤나 아니 난 영진으로 나 마지막에 나 내가 해주려고 그러지? 내가 해줄게 그냥 뭐 아무것도 없어 괜찮은데? 그냥 뭐 좀 해 먹어보겠습니다 소금만 한번 낳았어 노른자만 낳았어 그렇게 된대 엄청 신선해 엄청 신선해 나 사줘봐 그래 내가 음식이지만 먹는 게 하나인 거구나 왜 안 먹어 이거를? 못 먹어 비해한 거야 이거는 이거 얼마 애기 때 얼마나 필요한 줄 알아 이게? 비린 걸 먹었나보지 하나도 안 비려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비리다고 하면 안 돼 응 하나도 안 비리지? 어때? 아 어 오 괜찮지? 뭘 맛해 괜찮은 줄 알아? 먹을 맛하긴 하네 응 맛이 안 나는데 노른자만 맛이 나네 고소하지 좀 단순 먹나 똑같은 느낌이야 이거는 오늘 낳은 청만 삶은 거예요 얼음 먼저 소금 있다 원래 간만 대란 여기 있다가 소금 원래 간만은 대란 잘 안까지는 거 아시는 사람들이잖아 잘 안까지잖아 지금 원래는 원래는 음 음 난 다 버렸어 응 흰장 앙 뭐야? 띠용 띠용 앙 이미 별거 다 먹여 매운 새옥뼈 한 번 먹어볼래? 그거는 안 돼요 앙 이제 이거 엄마꺼야 자 이제 그만 지효 왜 발가락에 닦아서 먹느냐 발가락 안 빠지고가지고 짝짤하게 먹으려고 아빠한테 닦아줄까? 계란 나 집에서 계란 많이 먹어 언제든지 까먹을 수 있잖아 더울텐데 응 응 응 응 응 응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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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겠습니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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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지 잘 먹으세요 감사합니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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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 짱 짱 아우 한영이의 강의연구 으악 오 어 맛있다 시원하네 으악 오징어 진짜 많이 먹네 오징어 이거 얼마치 아빠 이거 되게 비싸지 오징어 3만원이라고 3만원 3마리에 3만원이면 그래도 요즘 시세도 괜찮지 3마리 만원이야 응 왜냐면 4마리 만원이야 그치 그 옛날이 이 횟집이 잘해 응 못맞다 횟집이 좀 응 나 꼭 찍어서 얘기했잖아 거기 사오라고 응 응 음 마트가 붙어있는거지 음 음 음 음 음 음 스포시 맛있다 응 그래 스포시가 맛있어 김치도 맛있는데 응 음 음 음 음 음 지금 완전 기절이네 응 지금 한번 기절하면 시끄러가 않게 응 음 진짜 잘되겠다 왜 그? 응 소만만라면 오늘 요즘 요즘 김성이잖아 응 좀 어둡다 야 오빠 커플이랑 생각해 발사해서 뭐하겠냐고 라면 먹을 겁니다 응 배가 있어 아니 간단하게 뭐 술이 남아있으니까 주병밖에 없네 그냥 뭐 굴병 먹으면 되지 않나 음 꿀 먹으려고? 뭔가 국물이라도 하나 있으면 좋잖아 왜 불러? 과해 이게 원래 외국에는 있었던 거래 이게 원래 외국에는 있었던 거래 근데 이거 먹으러 일본 가는 사람들이 막 있다고 그럴 정도로 이게 맛있다는 거야 그래서 한국에 이번에 들어온 거래 아 이거 말해 불닭볶음면인데 약이 소바라고? 에이 짜장면 같아 와 요즘 맛있잖아 너무 야채만 먹고살 아빠는 야채만 먹고살 아빠는 야채만 먹고살 아빠 요즘 그래갖고 내가 스스로 고기 먹는다 내가 골프 한번 치고 나오잖아 진짜 고기 먹으러 나왔잖아 지니 쪽 맞아 지니 고기 먹어야 돼 고기 먹어야 돼 우리는 거의 요즘 매일 고기 먹어 알지 3차입니다